안녕하세요. 부하 반갑습니다. 부부부릭입니다. 오늘은 700... 오늘은 구독자 700명 돌파 이벤트에 관한 공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700여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간단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이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구독자 700명을 맞이해서 한 번을 추첨해 71738 잔의 타이탄 로봇 전투를 드립니다. 두번째, 만약 이벤트 기간에 800명을 넘으면 한 번을 더 추첨해서 40486 아니다스 오리지널 슈퍼스타 프로모션 상품을 드립니다. 세번째,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후에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네번째, 이미 구독 중이신 분들은 바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섯번째, 이벤트 기간은요. 영상이 올라온 지금부터 2021년 7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추첨 라이브 전까지입니다.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추첨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당첨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나왔는데 만약 그 타이밍에 당첨자가 채팅창에 안 계시면 당첨은 무효가 되며 다시 한 번 재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벤트에 당첨될 분들께 드릴 이벤트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71738 자넷 타이탄 로봇 전투입니다. 총 부품수는 840피스이고 가격은 88,900원입니다. 이 제품에 관한 리뷰는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품은 구독자가 800명이 넘었을 때 추가로 추첨해서 드릴 40486 아디다스 오리지널 슈퍼스타 프로모션 상품입니다. 총 부품수는 92피스이며 가격은 없지만 현재 중백 나라에서 33,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바로 어저께 진행된 네고 조립 라이브 때 조립을 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가시면 그 조립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추첨 라이브 당일에는 공정한 추첨을 위해 추첨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는 잠시 채팅이 제한이 됩니다. 채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한하실 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7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추첨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추첨 라이브 때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브이 여러분 안녕 그럼 보브이 여러분 안녕 그럼 보브이 여러분 안녕 그럼 보브이 여러분 안녕 그럼 보브이 여러분 안녕